자 그러면 14존무를 어떻게 나중에 계속 반복할까요? 14존무 중개 관리대행 상당 기타 용역업의 알선 주택상가의 분양대행 경영기법정보제공 경매공매 중관상 기분경경 그렇죠 중선임의 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 기분이 경경 가볍게 가볍게 좋아집니다 중관상 기분경경 선임의 관상 얼굴을 보면 얼굴이 헌하실 거예요 선임들은요 그래서 돌을 많이 닦아서 헌할 수도 있고 돌을 안 닦아도 그냥 헌해요 그래서 중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가볍게 가볍게 좋아진다 우중충이 아니라 경경 가벼울 경차 그래서 중관상 기분경경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수업은 이렇게 그냥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에다가 관은 뭐다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당 기타 중개 부수에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소개 주택상가 분양대행 뭐하고 뭐죠? 주택하고 상가금을 한해서 다른 계획 대상으로 경영기법정보제공 경매공매물건 알선 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우시시나요? 중관상 기분경경 자 그러면요 법인은 14조만 하는데 이거 말고 유사업종이 시험에 계속 나오죠 참고로 들어보세요 법인사업자는 임대업도 할 수 있다 OXX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자 법인사업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 OXX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어요 중개 법인은 법인사업자는 중개업에 부수에는 각종 용역업을 할 수 있다 OXX 용역업체 알선 소개 말하는 겁니다 토지 분양대행도 법인사업자 할 수 있다 X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계공 대상으로 경영기법정보제공인데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대상으로 중개업의 창업기법정보를 창업 컨설팅한다고 OXX가 돼요 이렇게 시험 다 나온 표현이에요 유사업종 얘랑 비슷한 것을 막 들이붙여가지고 법인사업자도 할 수 있다 OXX 이렇게 돼요 유사업종 꼭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이스 브라보 어렵다 쉽다 쉽다 다만 정확하게 좀 반복은 해야 되나 보다 나이스 아이스 브라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